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게임에 직접 참여해서 게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게임판을 떠나서 지켜보는 입장,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자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심에 차지 않았는지 홍준표 의원이 대선 관전기, 대선 관전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이 여론을 호도해서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을 헷갈리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망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망하게 하는 세력이 일부 보수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들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털튜버라고 부릅니다. 털딱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다수 모욕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털튜버. 풀어서면 털리와 유튜버의 합성어입니다. 워낙 보수 유튜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일부 대형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야권 단일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허황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판단은 그나마 단일화마저 없다면 선거는 필패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오후 3시 무렵에 홍준표 의원은 일부 보수 유튜브가 보수 진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매일 큰일 났다. 문재인 벌벌. 멘붕. 홍준표 폭망을 외치면서 노인층을 쇄내하는 일부 유튜브들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사이비 유튜브들에 쏘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붙어서 180석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윤석열 후보조차 망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대로 판을 보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황 대표 시즌2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이전에 황교안 당대표는 분명히 잘 싸웠습니다. 4.15 총선에서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홍준표 의원의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제법 큰 폭으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 대표 시즌2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런 맹벽한 사실을 네 차례의 재검표가 끝난 지금쯤은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선거 조작의 모든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승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 달리 이야기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의 룰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룰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수 색채를 달고 다니는 그런 유튜브들은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주장이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일부가 홍준표 의원의 의중이나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털튜브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소수만 홍준표 의원이 비난을 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이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저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털튜브 유감이라는 글에 남긴 독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략 한 두 개, 좀 많으면 서너 개 정도의 대형 유튜브들이 아마 홍준표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털튜브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구독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과연 나이가 든 사람들이 쇠내 당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 다소 선정적인 그런 썸네일을 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케팅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쇠내가 될 정도인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이 털튜브 책임론은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과장인지 아닌지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좌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반대자들에게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튜브라는 그런 것이 또 좌파들에게 악용될 소지로 활용될 그런 근거지를 바로 홍준표 의원이 제공했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정작 홍준표 의원이 털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털딱이라는 프레임에 걸려가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털튜브를 내세우니까 정말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냥 일부 보수 유튜브가 지나치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더 돋지 않았겠냐 그렇게 봅니다. 털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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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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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아주 거칠고 야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냥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그야말로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수단이자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나 표현을 털딱으로 몰려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홍준표 의원이 그런 털튜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일부 극성 보수 유튜브다든지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Boulder 감사합니다.